저희들이 원래 4월짜리라고 했지만 원수상으로 사무실 때 세대풀이라든지 큰 작품을 낼 때 몇 번에 갔어요? 네 안 돼요 그래서 주로? 내일 모레요? 2, 3, 3, 4 최고네 네 제가 월 15주년이더라구요? 됐어? 여기 5월달에 20주년이더라구요 아 이렇게 박수는 20주년이더라구요? 하하하하하 그렇게 되네 그렇게 되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